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고급필터 조건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위치 A34셀을 선택하시구요. 갈리코드의 다섯번째 글자가 1,2고, 뭐뭐,2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란 필드명부터 입력하시구요. 그담에는 뭐뭐,2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 사용하셔야 되구요. 첫번째 조건은요. 갈리코드의 다섯번째 글자, 한글자를 추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한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함수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 갈리코드에 가서 A3셀을 클릭하시고 다섯번째부터 시작해서 한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가로 닫습니다. 한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글자 1과 같습니까? 등호 2라고 같다. 문자 1과 비교해 주시면 되겠구요. 쉼표. 다음은 시간이 100 이상이고 15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첫번째 F3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고 쉼표. 다시 한번 시간을 선택하고 이제 작다 150 이라는 값을 입력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작성이 되셨구요. 엔터 누릅니다. 문제에서 특별히 추출하는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A2부터 G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작성해 놓으셨던 A34와 A35를 선택하시구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A37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고급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셨구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3부터 G32 영역을 범위 지정합니다. 다음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구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A3부터 G32 영역의 입구일자가 6월 또는 7월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럼 5알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5알 함수 입력하시고 입구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6 또는 7입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가 필요합니다. 먼스 가로 열구요. 입구일자가 있는 C3을 선택하되 C열에 있구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우시구요. 그 값이 6과 같습니까? 신표 다시 한번 먼스 함수를 통해서 입구일자에 C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우구요. 그 값이 같습니까? 7과 같습니까? 그 다음 5알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여기까지는 입구일자가 6 또는 7월에 해당한 데이터의 조건이구요. 그 다음 2고, 2고 그럼 엔드 함수가 또 필요하시네요. 앞에다가 엔드 입력하시구요. 그래서 5알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데이터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거나 신표 가격이 가격이 있는 D3을 선택하되 D열에 있구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구요. 그 값이 2만 5천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조건을 입력합니다. 가로 닫으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된 서식은 굵은 기울인꼴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녹색 선택하시구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구일자가 6월 또는 7월이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2만 5천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G3부터 G10에 수식이 지금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보호 탭에 가셔서 수식 숨기기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는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크기 및 속성에 가신 다음 속성 탭에서요.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은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검토해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구요. 그 다음 잠긴 셀의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는 보호하고 그 다음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그 다음 정렬은 허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까지 체크합니다. 암호는 문제서 지정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암호는 입력하지 않구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그래서 G3부터 G10 영역 데이터 클릭하시면 수식이 음 안 보이죠? 숨김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 임의로 편집할 수 없도록 선택 자체가 하실 수 없으실 거구요. 그래서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점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점은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입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신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구요. 사용자 정의함수 public 펑션 FN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출석과 과제부터 입력할까요? 과제 출석 중간 기말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총점은 FN 총점은 FN 총점은 과제 플러스 출석 플러스 중간 플러스 기말이라고 되어 있고 플러스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 점수를 바로 위쪽에다가 작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추가 점수는 중간과 기말 점수가 모두 20점 이상이면 중간 점수 중간 값이 크거나 같다 20 그리고 AND 또한 기말 점수도 크거나 같다 20 그렇다면 THEN 추가 점수에다가 문제에서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추가 점수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을 닫기에서 AND IF로 닫아주시고요. 위쪽에 추가 점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아래쪽에 FN 총점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만드셨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업하는 창을 닫아주시고요. 창이 좀 커서 이렇게 해서 닫겠습니다. 이제는 커서를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총점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누릅니다. 과제, 출석, 중간, 기말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I3부터 I23 영역에다가요. 전공 여부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감옥 아이디에서요. 첫 번째 글자 하나를 추출해서요. 그 추출한 값을 가지고 강의 코드에 가서 찾습니다. 그 다음 표 2에 참조하는데 두 번째 전공을 추출하고 감옥 아이디는 맨 뒤에 있는 숫자 하나를 추출해서 아래쪽에 강의 진행표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가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첫 번째, 두 번째 표 둘 다 수평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hlookup은 hlookup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감옥 아이디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심표, 참조할 표에 가서 참조할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고요.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면 이렇게 교양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우선은 강의 코드, 전공에 대한 데이터는 가져오셨고요. 다음은 옆에다 영어 이제 감옥을 좀 추출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가로로 묶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m% 연산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큰 다운표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m% 연산자 h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는데 오른쪽 한 글자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right 함수가 필요하고요. a3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심표, 그 다음 참조할 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는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아, 오류가 하나 있네요. right 함수 hlookup 맞게 잘 작성이 되었나 우선 확인을 해볼게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아, 지금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음, 여기 아래쪽에서요. 1, 3, 7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값들은 셀 서식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표시 형식의 어, 음, 이상이라고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입력된 값을 찾아가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어서 오류가 떴어요. 근데 문제에서도요.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right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이라는 value 함수,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를 사용해서 right를 통해서 추출한 숫자 하나를 값으로 바꾸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러비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 hlookup 사용했고요. left 사용하셨고요. right 사용했고요. value라는 함수를 통해서 right를 통해 추출한 값을 숫자로 변환한 후에 아래쪽에 가서 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등급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과 기말 점수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표 4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데 내가 찾아와서 표시할 데이터는 등급이라는 ABCD 등급이고요. 위치 값은 ABC가 아니라 점수를 가지고 60점부터 10점 이하라는 점수를 가지고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J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우리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등급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범위를 물론 앞에 지정하셔도 되지만 하나만 지정하시면 열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행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데 그 값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를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도하기 기말 심표 두 개 값을 더한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가서 비교할 대상 참조할 표를 범위 정하시는데 60부터 10까지 입력되어 있는 B37부터 B42를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참조하는 표가요. 오름차순이면 1이고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또는 문자를 비교하여 정확하게 위치하는 값이나 문자 상관없이 딱 오로지 하나에 해당한 값을 찾을 수 있을 때는 정확히 일치라고 하시면 되는데 얘는 구간 안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내림차순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해당된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23점과 30을 도하면 50이니까 50은 60 이하이면서 50보다는 크죠. 해당된 데이터 숫자 매치함수를 통해서 1이라는 값이 반환되고 그 다음 첫 번째에 해당한 a라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강의 코드와 학가별 인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와 if와 left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31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개수를 구하겠다 하시면 카운트,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왼쪽의 한 글자를 이용해서 추출하겠습니다. left 함수가 필요하고요. 감옥 아이디에 가서 f4 절대참조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심표 우리는 아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학가가 있네요. 곱하기 두 번째 학가가 컴퓨터공학관과 전자공학관지 해당한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열고 학가에 해당한 데이터 범위 정하시고 f4 절대참조 그 값이 컴퓨터공학과와 같습니까? 수식을 음 아 네 우선은 제가 빠뜨린 게 좀 있네요. 첫 번째 우선은 컴퓨터공학과와 같습니까? 하실 때요. 옆으로 복사할 거니까 b30, c30 30행에 있구나 라고 f4, f4 눌러서 30행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바로 왼쪽에 left함을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부분을 조금 덜 작성했었네요. left 다음에 가서 클릭하시고요. r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이 r은 a31, a32, a33 a열에 있습니다. f4, f4, f4 눌러서 a열만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감옥 아이디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r인가 s인가 p에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은 학과에 가서 추출한 값이 컴퓨터공학과인지 전자공학과인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족하면 숫자 1을 놔주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카운트를 통해서 숫자 1이 놓여있는 값들을 세워주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문제도 배열 수식인데요. 감옥 아이디와 과제 출석 기말을 이용해서 최대 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맥스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과제 출석 중간 기말에 강의 코드별 최대 점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d3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맥스 함수가 필요하겠죠. 맥스 그 다음 조건을 주기 위해서 if 함수가 필요하고요. 강의 코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부터 함수가 필요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감옥 아이디 범위 정하시고 f4 절대참조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r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수식을 복사하는데 a31, a32, a33 a열에 있습니다. f4, f4,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이 강의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에 과제와 출석과 중간과 기말의 데이터는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d3부터 d23을 드래그 하셨는데 옆으로 복사면 출석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d23부터 d23 f3부터 f23 g3부터 g23 아 행을 고정시켜주면 되겠구나. f4, f4 눌러서 행을 고정시켜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max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도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거고요. 작성된 그림을 봤을 때 제작 년 또는 필터고요. 실제 데이터는 입고 일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여러분이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1급 안에 스프레드 시트에 기출문제 가셔서 DVD 목록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DVD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열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제작 년 또가 필터에 있어요. 제작 년 또 가져오실 거고요. 입고 일자가 열에 있어요. 행에는 장르가 있네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에 타이틀명과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필드를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비 살새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이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하나하나 제작 년도를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장르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입고 일자를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 타이틀명과 시간을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입고 일자를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고 일자가 있는 C 오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면 기본 버전업 되면서 자동으로 그룹이 좀 작성이 되어 있으세요. 문제에서 연 그룹을 필드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는데 연도로 지금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월과 분기에 대한 그룹은 해제하겠습니다. 월과 분기에 대한 그룹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연만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장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셔서 장르별 내림차순 정렬해 주시면 되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총합계를 표시하는데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설정하시고요. 아래쪽에만 합계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시간필드의 표시 형식은 숫자 범죄를 이용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이 개수는 타이틀명은 개수이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시간만 선택하시고 D6셀에서 더블클릭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가셔서 천단이 구분교 숫자에 가셔서요. 구분교가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천단이 넘는 숫자가 없으니까 그 부분보다 소수 이하 한자리가 표시가 되는 거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수 자리수 1로 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숫자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피버 테이블 문제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도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요.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삭제하라고 했어요.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모든 선택 취소를 클릭합니다. 타이틀명과 입고 일자와 가격을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3개의 열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면 4개의 데이터가 중복되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네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타이틀명 C3부터 C36까지 선택하시고요. 중복값에 대해서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중복된 값이 있다면 진한 빨강 테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건데요. 중복된 값 그렇다면 셀 강조 규칙에 가셔서 중복값을 선택합니다. 국제시장이랑 남산의 부장들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었네요. 선택하시고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서식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요. 조금 전에 색깔이 채워져 있는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가서 필터 클릭하시고 타이틀명이 있는 C2셀에서요. 색 기준을 가지고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셀색이나 글꼴색 기준 필터 클릭하시면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만 이렇게 필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1번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차트를 선택하니까 아 세탁기가 빠져 있었네요. 그럼 세탁기 부분만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네 근데 계열 3 계열 4 표시가 되니까 실행키수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한번 가셔서 현재 차트에는 에어컨부터 공기청정기까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문제 제시된 그림은 세탁기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존 범위를 전부 다 이용한 거니까 지우시고 새롭게 A3부터 C8 영역까지 한꺼번에 범위 정하시구요. 드리고 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우선은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셨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과 그 다음에 기본 가로와 기본 세로 축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 그 다음 축제목에 기본 가로 기본 세로를 체크합니다. 차트 제목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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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축제목에다가는 문제에서 금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축제목에다가는 제품명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제품명의 글자 텍스트가 새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품명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 그 다음 옵션에 가셔서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내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범내에 대한 도형 스타일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범내를 선택하시고요. 우리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신 다음 파랑 강조 1로 하겠습니다. 라고 강한 효과네요. 강한 효과 선택하시고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 강한 효과 파랑 강조 1을 선택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최대값과 주단위를 지정하고 값이 거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가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첫 번째 최대값 축옵션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옵션에 가셔서 최대값과 주단위인데요. 최대값이 지금 400까지 표시가 되어 있나요? 400까지 표시되어 있나? 400만원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주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주단위 수정해 주시고요. 최대값과 주단위 설정하셨고요. 값을 거꾸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판매 금액 막대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된 차트와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평점 4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커서를 C11셀을 선택하시고 평점 3.775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이 4가 될 수 있도록 기말고사 점수가 얼마이면 가능한지 값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라고 있고요. 이 값이 4가 되려면 기말고사 점수가 있는 C9셀의 값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값을 찾았어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는 평점 4를 찾는 목표값 찾기를 작업하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빗면을 선택하시고 위치는 2.6부터 2.7 영역에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6부터 2.7 영역에 그 다음 텍스트를 평점 4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마우스 오른쪽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요. 연결할 매크로 평점 4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평점 3 언더바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커서를 C11셀을 꼭 선택하는 작업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셔서 C11셀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작업이 기록이 되셔야 돼요. 클릭 안하시면 처음에 아까 작업하고 끝난 그 상태 두셨으면 다른 셀을 비어있는 셀 클릭하고 나서 다시 매크로 기록 이름 넣고 C11셀 선택하신 다음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값을 3.7이라고 입력하시고 값을 바꿀 셀을 기말고사가 있는 C9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값을 찾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빗면을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C9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C9부터 E9부터 E11 영역에 에다가 20 영역에 20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평점 3.7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평점 3 언더바 7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클릭하실 때마다 평점에 해당한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세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판매내역 입력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내역 입력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폼의 이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내역 입력 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쇼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왼쪽의 프로젝트에서요. 폼을 더블클릭 하시고 판매내역 입력 선택한 다음 코드목 클릭합니다. 개체는 유저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CNB 제품명에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Add item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세탁기 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세탁기 건기 청정기 다섯 개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는 세탁기 였고 두 번째는 공기 청정기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조기 건조기 네 번째는 냉장고 다섯 번째는 에어컨 이라고 입력합니다. 폼을 초기화했을 때 보여주는 작업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좀 이따 작성할게요. 세 번째 폼을 닫았을 때 우리는 CMD 닫기 세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닫기를 클릭하면 폼을 종료하고 폼을 닫겠다라고 하시면 언너드미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A1셀에 다가 A1셀에 다가 폰트의 글꼴을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폰트의 이름을 폰트 네임 A1셀에 폰트의 이름을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좀 간단해서 먼저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에서 입력 폼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들 보기에 속성 시트 폭성 창이 좀 있어야 클릭했을 때 이름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CMB 제품명 수량 금액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입력한 값을 우리는 엑셀에다 입력하시는데 기준셀을 A3셀로 잡으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 우리는 A5셀에 입력하셔야 되니까 2 더하기 3을 하면 5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CMB 제품명은 A열 수량 B열 금액은 TXT 금액은 세 번째 열에 입력하실 거고요. 폼의 모든 텍스트 컨트롤 값이 삭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한 번 입력하고 나면 여기에 표시되는 값을 표시하지 않게 삭제하라는 얘기예요. 공백 처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폼의 탐수를 이용해서요. 금액은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입력된 숫자가 오른쪽 맞춤이 되어 있으니까 VL 함수를 이용하셔서 숫자 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먼저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I라는 변수가 필요한데요. I는 Range 우리 기준을 A3셀로 잡았어요.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 로우스 그 다음에 카운트 하겠습니다. 카운트 했더니 2개가 2라는 숫자가 구해지고 우리는 5행에다가 입력할 거니까 플러스 3을 하시면 되고요. Cells I,1에다가는 CMB 제품명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Cells I,2에다가는요. TXT TXT 수량에서 입력하는 값을 문제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 숫자로 오른쪽 맞춤이 되어 있으니까요. VAL 함수를 이용하셔서 숫자 형식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열에 대해서는 금액을 입력받은 걸 표시할 건데 문제에서 포맷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TXT 금액을 천단위 구분기호 샵 콤마 샵 샵 0 입력하시고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요. 데이터의 입력 버튼 눌러서 입력하고 나면 포맷의 텍스트 컨트롤의 값이 삭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삭제하시는 방법은 공백처리를 해놓으시면 지금 내가 직접 입력했던 값들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고요. TXT 수량 공백처리 TXT 금액도 마찬가지로 공백처리 하겠습니다. 일단 작성해보고 안되는 부분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판매 내역 입력 클릭하시면 제품명 연결되어 있어요. 수량 하나 그 다음 금액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시면 네 제품명 왼쪽 문자니까 왼쪽 맞춤되어 있고요. 수량은 숫자 VAL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 맞춤되어 있고요. 포맷 함수를 통해서 형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력 버튼 누르고 나서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공백처리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를 클릭하시면 A1셀의 글꼴이 홈에 가서 확인해 보셨을 때 굴림체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자막 by 자막 by